진성은 이 새끼는 아직 모르나봐요. 저주 못 푼 거 보니까. 준성아, 넌 왜 헨대파났네? 코코아 밥만 주고 낼게요. 솔직히 말해. 코코아 어디서 온 두 구개야? 그 사람이 진 선생님 찾아가진 않겠지? 그 전에 내가 먼저 가봐야겠네. 안 돼! 지금 네 걱정만 해. 너 저번에 그 남자 아니야? 사람이 개로 변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? 너 지금 당장 어제 거기로 튀어 와. 안 그러면 이 새끼 그냥 죽여버린다.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.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바로 이분입니다. 아, 무서워. 먼저 타고.